수업하겠습니다. 그래요 도자기 어머, 박 검사가 먼저 왔네 그래. 들어와요.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요? 아우, 오고 계시나 보지 뭐. 어떡해, 주소만 갖고 잘 찾아왔네. 예, 이거 받으세요. 아휴, 뭐 이런 걸 다. 저기 아줌마. 아휴, 내가 진짜 갖다 줘야지. 저기 잠시만 앉아 계세요. 사무님, 연웅이 방에 없는데요? 사무님, 연웅이 방에 없는데요? 오라버니, 혹시 산 안 보실랍니까? 일단 만나보시는 게 어떻게 씹니까 저기 양자야 밑에 그 남자분 여기 왜 온 거니? 그걸 네가 왜 물어? 촌다 정말 주자를 넘는다니까 박 검사님에 대해서 묻더라고 담요일 자존심 무지 세 보이던데 잘 버틸 수 있을까 너는 그게 왜 궁금한데 거기 가정교사가 어머니 공방에 간다고요? 실례합니다 네 홍선생이